오늘은 건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궤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섯 단계가 모두 양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성장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성장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살려면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살려면 건괴가 제시하는 6단계에 맞춰서 살면 좋습니다 실제로 다석 류영모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류영모 선생님, 기독교 철학자이신데 하루를 주역 건괴의 6단계 법칙에 맞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류영모 선생님이 여기 3단계에 있는 군자 종일 건건 이 여섯 글자가 있는데 이 여섯 글자를 류영모 선생님은 이 여섯 글자가 나의 주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건괴의 취지에 맞춰서 매일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려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알차게 살려면 이렇게 6단계로 하루를 나눠서 살면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알차게 보내려면 한 달을 여섯 단계로 나눠서 살면 좋고요 1년을 여섯 단계로 나눠서 살고 자기의 일평생을 여섯 단계로 나눠서 살면 가장 그 일생을 알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창업했을 때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시작부터 끝까지 여섯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할 때는 인생의 빛대서 인생의 6단계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걸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뭐냐면 주역의 시대의 읍국 개념도인데 이 건괴의 6단계가 바로 이 주역의 시대의 읍국을 배경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뭐냐면 주역의 세계는 옛날 마을이라는 게 강을 끼고 있죠 식수를 기르다 먹어야 하니까 강을 앞에 두고 남쪽이죠 남쪽으로 강을 두고 주변은 이렇게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렇게 도시에 사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평지인데 옛날에는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역의 시대는 청동기 시대예요 강철 도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숲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강철 도끼가 나오고서 나무꾼이 숲에 나무를 배내는 건데 청동기 시대에는 사람이 나무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 동네 여기만 나무를 베어낸 평지고 주변은 다 숲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시대에는 숲은 들어가면 위험한 곳이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숲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위험해지는 거죠 맹수한테 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앞에는 대천이 있고 대천 쪽만 뚫려 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여기가 읍국인데 가운데는 읍이 있습니다 읍이라는 거는 네모나게 성으로 성곽이 쌓여 있는 데가 읍입니다 지금도 이제 시골 가면 어르신들이 읍내 나간다고 하죠 그 읍내 바로 읍입니다 읍 뭐냐 하면 문명의 도시 문명이 정착한 도시가 읍이죠 읍 주변으로는 교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교회가 있죠 교회를 벗어나면 밭이 있습니다 밭에는 군데군데 촌락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촌락에 있는 어르신들이 주말에 맞아서 읍내로 가는 거죠 이게 읍내죠 읍내고 밭 밖에는 들판이 있습니다 들판 밖에는 숲이고요 숲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게 주역시대의 세상입니다 주역시대의 세상이고 군자는 읍내에 살죠 읍내에 농민들은 촌락에 사는 것이고 읍내에는 왕이 있고 저민이 있고 군자가 있고 군자의 이웃들이 있죠 이게 주역시대의 세상 그림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권괴를 보실 텐데 눈여겨보실 건 뭐냐 하면 여기 전 전이라는 것은 전 제가 한번 써볼게요 한자로 전인데 이 밭전자가 왜 이렇게 생겼냐 사람이 손길이 미쳤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을 한번 둘러보시면 자연에는 사각형이 없어요 자연은 다 둥글둥글하지요? 둥글둥글 그런데 이 정사각형은 사람이 손길이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길이 닿은 땅이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밭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냥터도 전입니다 주역에는 전자가 사냥터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밭으로도 쓰이고 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야가 있고 들판이 있고 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경계로 전 여기서부터가 문명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손길이 닿은 땅이죠 문명의 세계를 벗어나면 야가 있죠 야 그래서 야인이라고 부르죠 야인 뭐냐 하면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문명의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야인 이렇게도 부르고 야비하다 이렇게 좀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명화가 안 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여기서부터가 문명의 세상이다 그리고 여기 음내가 바로 군자가 사는 곳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건괴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괴의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드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건괴의 일요사죠 건괴의 일요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잡룡, 무룡 처음에 양이 오니 잡룡의 상이다 작용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아까 건괴의 일단계는 아직 용이 물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잡룡은 미숙한 용이죠 아직 이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단계 어떤 일을 이룰 때 아니면 인생에 비유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일단계는 아직 잡룡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관여하려고 들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단계에서는 잡룡의 상인이 작용하지 말라라고 조언하고 있죠 1단계 아직 자기 역량이 안 되는데 세상 일에 섣불리 관여하려고 했다가는 제대로 싹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꺾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해되시죠? 2단계로 가면 사람이 2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얘기죠 좀 더 힘이 길러지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구인은 현룡재전이라 이견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 두 번째에 또 오니 양이 두 번째에 또 왔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죠 이제 힘이 좀 길러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습을 드러낸 용이 전에 있는 상이다 아까 제가 전 말씀드렸죠 거기서부터 문명의 세상이라고 용이 이제 물밖으로 나왔습니다 힘이 좀 생겼기 때문에 물밖으로 나와서 전에 들어왔어요 지금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명의 세계에 막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막 사회에 첫 발을 띈 신입생, 신입사원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그때는 뭐냐 하면 이로운 것은 대인을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인생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조언이 이거 딱 하나 있죠 대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뭐냐 하면 2단계에서는 아직도 미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큰 사람 대인을 만나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대인을 만나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직도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2단계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공자님이 말씀하신 지우학 공자님이 15세에 배움의 뜻을 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단계와 2단계는 거기에 해당합니다 배워야 하는 시기 지우학 3단계가 30에 2립 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홀로 서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3단계 한번 보실까요 9.3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려 무구라 양이 세 번째에 또 오니 군자의 상이다 종일 건하고 건하다가 저녁때는 조심하면 위태롭더라도 허물은 없을 것이다 뭐냐면 양이 세 번째에 또 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힘도 좀 길러졌지요 드디어 군자의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자 보실까요 2단계 때는 전에 들어왔죠 문명세계의 첫 발을 내디뎠죠 그 전에 잠용인 상태는 아직 문명세계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한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3단계에 이르러 군자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중심부로 진출한 것입니다 그렇죠? 중심부로 진출했죠 이제 홀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서른 살이 되었을 때 나는 홀로 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계 이립의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뭐라고 조언하냐 하면 종일 건하고 건하다가 저녁때는 조심해라 이게 조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일이라는 것은 해 떠 있는 시간이죠 이 해일자가 있죠 해 떠 있는 시간은 뭐냐 하면 군자는 양의 존재이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은 군자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건하고 건하라 건은 제가 성장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가 저녁때는 조심하라는 건 뭐냐 하면 저녁이라는 건 해가 지는 시간이죠 군자는 양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녁이라는 시간은 군자한테는 좀 위태로운 시간입니다 그때 조심하면 위태롭더라도 허물은 없을 것이다 좀 위태로움은 있겠지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추상적이라 얼핏 들으면 사실 무슨 얘기인지 긴감인가 하는데 2단계하고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대인을 만나라고 했죠 대인을 만나서 배워야 되는 식이고 3단계는 대인을 만나라는 얘기 없죠 그리고 군자가 스스로 종일 건하고 건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30이 되면 공자님식으로 말하면 30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남한테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0이 됐을 때는 이제는 자기 립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자님이 30에 이립 30에 서셨다고 했거든요 이 설립자가 어떤 뜻이냐 하면 원래 모양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큰 대자 이게 사람이 서 있는 모습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선다는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어디 기대지 않고 남한테 스승에게 선배에게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단순한 얘기 아니죠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내 두 발로 당당히 선다는 것 당당히 서서 자기를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립이라는 게 인생의 3단계 사람이 30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30이 돼서 또 여전히 부모에게 선배에게 스승에게 의존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게 바로 군자가 종일 권하고 권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2단계는 대인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이때는 자기 스스로 섣불리 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30살이 되기 전에 20대 때는 아직은 배워야 할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배울 생각을 해야지 천방지축으로 나 잘랐다고 나 스스로 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대일 때는 반면 30대가 되면 더 이상 스승에게 선배에게 부모에게 의존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이 되면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주장을 당당하게 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군자가 종일 권하고 권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만 위태로운 저녁때라는 위태로운 순간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을 하면 된다 그때 조심 그런 순간에 조심할 생각만 하면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다리로 서서 세상을 상대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왜냐하면 서른 살이라는 나이는 아직은 그렇게 원숙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위태로워 보이겠죠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만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30대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0대에 그렇게 못하면 자신의 두 다리로 서지 못하면 그 다음 인생의 그 인생을 쭉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이 40대죠 40대 40대가 되면 어떻게 무슨 말이 나오나 구사 혹약 재연 무구라 양이 네 번째에 또 오니 간혹 승천하려고 연못에서 도약을 해야 허물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에게 있어서 40대라는 시기는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도약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40대는 이게 무슨 얘기냐 5단계까지 같이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5단계 볼까요 9호 비룡재천이라 이견대인이라 양이 다섯 번째에 또 오니 비룡이 하늘에 있는 상이다 이로운 것은 대인을 만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50대 때 50대에는 비룡이 하늘에 있는 상이다 그러니까 주역은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인생에서 절정기는 50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에 올라 비룡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기가 50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50대가 나의 인생이 절정기다 50대 때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갖춰가면 그게 인생의 바람직한 설계도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50대가 돼서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40대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도약을 감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약을 하늘로 오르기 위한 도약을 해야지 이때 도약을 하지 못하면 50대에 이르러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대 때 도약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섣불리 무조건 도약을 해라 그것도 위험한 얘기죠 도약을 했다가 실패해서 추락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언도 담고 있습니다 어디 조언이 있느냐 이게 이런 게 주역의 묘미인데요 혹약재연무부 여섯 글자밖에 없는데 사람이 40대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조언이 딱 여섯 글자 있죠 이 안에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주역이 굉장히 압축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조언의 핵심은 연못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연못에서 간혹 승천하려고 연못에서 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못이라는 것은 용의에게 안전한 장소죠 연못에서 도약을 했다가 예상대로 잘 안 돼서 추락했어요 연못에 떨어지면 안 다치겠죠 그렇죠 땅 위에서 도약하면 안 되겠죠 땅 위에서 도약해라 그거는 이거는 위험한 충고죠 주역은 그렇게 무모한 충고하지 않습니다 연못에서 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이 40대에 자기 연못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인생을 자기한테 주어진 인생의 잠재력을 모두 다 살아내려면 쉽지 않죠 사람은 사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그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잠재력을 다 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역이 얘기하는 6단계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부여된 잠재력 하늘이 부여한 잠재력을 다 펼칠 수 있겠죠 그 부여된 잠재력을 다 펼친 게 바로 5단계의 비룡 제천입니다 하늘에 올랐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 이 땅을 구부보면서 자유롭게 푸른 하늘을 헐헐 날아다닌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사람에게 부여된 잠재력을 다 펼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대 때는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연못을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40대 때 할 일은 도약을 하기 위한 자기 연못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역 내에서 그러면 30대 때는 무엇을 해야 되나 40대 때 자기의 연못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가 30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종일 권하고 권한다 부지런히 자기 주장을 세상을 상대로 당당하게 자신의 두 다리로 서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연못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게 30대라는 얘기입니다 40대 때 자기 일정한 연못을 구축하고 자신의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이자 뜻대로 잘 안됐을 때 좀 좌절하더라도 쉴 수 있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연못 그것을 만들고 그 연못 도약을 감행해야 되는 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40대라는 얘기입니다 40대 그렇게 해서 40대를 성공적으로 살아서 연못을 구축했고 그 연못 도약을 감행해서 단번에는 성공 못하겠죠 도약이라는 게 단번에는 성공 못하겠지만 추락해서 연못에 풍덩 좀 망신스럽겠지만 다치지는 않았죠 그러면 좀 쉬다가 기력을 보충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도약하고 한 서너 번 하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드디어 하늘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이 드디어 비룡제천이죠 50대 때 하늘에 올라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5단계 볼까요 구호 비룡제천이라 이견대인이라 양이 다섯 번째에 또 오니 비룡이 하늘에 있는 상이다 이로운 것은 대인을 만나는 일이다 4단계에서 도약을 해서 드디어 성공해서 몇 번이 실패 끝에 성공해서 5단계에 비룡제천 드디어 하늘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다 펼친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대인을 만나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대인을 만나라는 조언이 20대 때 나왔는데 50대 때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이때의 대인과 이때의 대인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20대 때는 지우학 아직 배울 시기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대인 나보다 연륜이 있는 스승이나 선배나 직장의 좋은 상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5단계의 대인은 다릅니다 5단계는 자기가 용입니다 비룡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 이때의 대인은 뭐냐 하면 나를 바쳐줄 수 있는 사람 좋은 후배 아니면 제자 부하직원 또는 후견인 후견인 같은 사람 있죠 나보다 아랫사람은 아니지만 나와 동급의 나를 도와주는 사람 후견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새로운 차원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뭐냐 하면 전에 들어갔죠 전부터가 문명세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 2단계와 5단계 이견대인이 왜 나오는가 이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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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